안녕하세요 복트럭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 5톤 단발의 윙바디 차량입니다. 차량은 메가트럭이구요. 2016년 5월에 등록했으며 연식도 2016년식입니다. 변속기는 수동의 변속기가 장착이 됐으며 주행거리는 딱구만 실주행거리 9만키로인 차량입니다. 차량의 적지한 길이는 7m 40이구요. 높이는 2m 60 혹은 2m 37입니다. 더군다나 이 차량에는 리프트가 장착이 돼 있어 짐 칠코 내리기가 아주 편리한 차량입니다. 관리상태도 아주 좋은 차량이고 특A급 차량입니다. 많은 관심과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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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